이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아홉 번 일어난 일도 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번 선거 사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포착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엘리트들 한국의 엘리트들이 선거 사기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엘리트들의 처신이 통상 한국에서 좀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엉망진창인 수준 이하의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30년 정도 검사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는가를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소상하게 저는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또 청원하고 또 업수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윤 대통령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다 보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추동하는 그런 동기라는 것이 대부분 이익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익이나 아니면 본익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묵함을 넘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침묵해 오신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나름대로 실용주의적 시각으로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렇게 행동해 오지 않으셨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익이 얼마큼 크고 비용이 어떤지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참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처신해서도 안 되고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도 그렇게 처신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래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2년간의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침묵은 아마 세월을 두고 대통령에게 비용을 치르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도저히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은 비급했고 대통령은 소심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돈을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줘도 지지도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악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쩌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서민들이 앉아있을 겁니다. 그 서민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이 선거 사기 문제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은폐 내지 방조 내지 침묵하는 부분을 용서를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 안 하는 겁니다.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엘리트들의 처신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의 처신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바닥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를 매일 여러분들 제가 신문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을 볼 때마다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가 사슬이나 오피년난을 통해서 나라 걱정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도 보면 다 허이고 다 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사슬이나 이런 칼럼을 통해서 걱정하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선거 사기에 침묵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비롯됐는데 원인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참 한국의 언론의 중진들 언론사가 무슨 이익이 이런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물론 광고비가 연결 안 되어 있겠습니까? 정부 예산이 지금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이 중요한 선거 문제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와 같은 그런 굴지의 그런 신문사들이 전부 다 침묵하는 것은 그것 또한 나중에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나 영향력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엘리트 집단 가운데서도 너무나 참 부실하고 불이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노선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예산을 써가지고 대형 로폼을 여러분들 움직여서 대법관들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주요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은 대륙아주법무법인에 담당했지 않습니까? 대륙아주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누구였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었지 않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판결하는 대법관에 포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친정을 어떻게 안 봐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에 상충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싸우는 사람들은 개인자비를 대야 되고 불법을 듣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써서 이러면 더 덮을 수가 있고 예산을 써가지고 로폼에 여러분들 소송 비용을 댈 거니까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나 대통령 중심지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런 책임의 몫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무슨 자기 이익이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백성들의 호소나 아우성을 그렇게 까뭉갤 수가 있는지 아마 지금은 윤 대통령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표를 던져야 될 때는 그냥 우파정당에 표를 주겠지만 그래도 참 문제가 큰 겁니다.